제주도 여행 원호야 우리 7, 8년째 추억 좀 살려서 제주 끼워줘봐 김혜희 강해진 너를 보여줘 제주도 여행 은별이가 지금 비키니를 입었어요 금비키니 끈비키니 입었어요 오늘 비태가 작아 지금 오죽하면 제가 은별이 쪽으로 못 돌리고 있어요 아 진짜 시끄러워 시발 너노야 응? 아이씨 어때 오늘? 눈 잡히네 어때? 아냐같이 몰라 아니 왜 이렇게 근데 진짜 뚱뚱하진 않지? 응 그건 아니야 별로야? 아니 아니야 좋아? 아니 좋은게 아니야 왜 다 이쪽으로 안 쳐다봐 왜 다 이쪽으로 안 쳐다보냐고 아 그러니까 이거 뭐라 설명해야 돼 뭐라 설명해야 돼 이걸 뭐라 설명해야 돼 부좋아 부좋아 그치? 친구 어머니 집에 맨날 밥 얻어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휴양지 가는 친구 친구 어머니 제주도 바다에 왔습니다 오늘 착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흰색토끼? 왜 무시하세요? 흰색토끼 사냥꾼? 흰색토끼 사냥꾼? 두번째 괜찮아요.. 어디 자친데는 없어요? 아c.. 진짜 revive Seriously 라이버로 유노부 제가 지금부터 오도의 발을 몰래 잡아볼게요 민수 수영 한번 보여줘 어디로 갈거야? 목표 어디야? 민수의 마음속으로 민수의 마음속으로 돌아오지마 까비 너희들 한예종 아이유라고 알고 있는가? 한예종 수지라고 알고 있는가? 바로 이 친구가 아이유가 제주도였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난 원하나다! 45만 유튜버 지금 특성 미션 한번 해보실까요? 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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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하다 가만하자 이제 가야겠다 아버지 이제 가요 아 그래 언제나 그리고 함께 다음 천란 부원입니다 왔다 가자 암베라 이제 뭐야 어디야? 뭐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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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번째 가는겨 오늘 가자 네 네 뭐야? 이거 아까 은빌리 가서 말하뇨? ㅋㅋㅋㅋㅋ 그래? 왜 나 방금 소리가 나? faze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one of you edit show 핸드메이드래요 이걸 이렇게 수용으로 쓰는 건데 각자 먹을 거라 했는지 봐봐 아닌가? 마부니 저어는 거여! 리모! 리모? 자기야! 아 저 꼬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떠요 어 꼬리가 뜯대요 왜요? 오오오! 그렇게 떠있을 거 같아요 맞은 거 같지? 강상가짓 푸딩 안녕 짠! 토끼 토끼야! 푸딩! 푸딩! 언니 예뻐? 노는 건 꼭 나와서 놀고 싶어요 자 스쿠버 다이빙하러 범성 근처에 왔고요 조금 아쉽지만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비숑식같이 아 시바 돌았나 나도 이제 축방 미녀들과 제주도 아저씨! 네! 추워졌어요? 추워졌나봐요 저희는 제주바대에서 온 인어 1, 인어 2에요 갈치랑 한치세요 혹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슴깡 오 이건 제주도 비야인데 야! 왜 이렇게 비워주고 있엄마 잘하도록 할 수 있겠지? 정신차요 아까 먹은 딸과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음식이 아니겠지? 나삐치 안 좋아 오늘 야 저기야 은별아 마지막 담배 한까지 빌려주겠니? 어 형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하하하하 치고 가야지 나 지금 통화중이야 나 지금 통화중이야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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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뭐 뭐 출산한다 아 пре 저런 불만 자세 진짜 개 추하다 좋아 이게 너무 힘들어 오르사 questo 그런거니까 내가 맸어 형 되게 오랜만이시겠네 아 진짜 오랜만이랬네 상병 이후로 안맸는데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 995K 배터리 풀차지 정확히 말할 수 있어 민수혁과 군장 풀차지 가자 모노야 배를 타러 갑시다 은하 졸업 하하하 Deutsche 펌이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깔끔하게 해나스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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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지? 여기 문 앞에서 다같이 찍자. 나 화장을 안했는데. 괜찮아. 보자기 할게. 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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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